자, 11월 7일 부채도사 해외선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발표가 있었죠. 오전부터 개표 상황이 트럼프 우세로 나타나면서 오전부터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가 3.57 먼저 좀 많이 올랐었고요. S&P가 2.5% 올랐고 나스닥은 조금 뒤늦게 올라서 결국은 장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높여서 2.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물 차트로 일단 살펴보면 S&P500 지수가 2.5% 올랐는데 일단 상승의 원인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일단은 여러가지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감쇄 정책을 쓸 거다. 이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친기업적인 정책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낙관하면서 주가는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500 지수,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죠. 오늘 이제 어느정도 약간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더 올랐어요. 거기다가 러셀지수, 중소기업지수는 5%가 넘게 올랐습니다. 선물로 6.6%까지 장중에 올랐다가 5.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지수들이 좀 소외되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발언한 그 내용이 일부 기사로 나온 걸 보면 빅테크가 너무 올랐다 이런 발언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수들이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러셀까지 봤고 독일지수는 유럽 쪽의 경제는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서 오히려 조금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어제 힘을 발휘를 못했죠. 차이나의 A50 보면 어제 빠졌고 항생도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미국 제안 개장한 이후에 홍콩 항생지수 약간 반응을 했지만 결국은 낙폭을 좀 많이 키우면서 미국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닛게이 기수 보면 닛게이도 어제까지는 올랐는데 오늘날 지금 개장하면서 쭉 빠졌습니다. 일본의 금리 정책이 향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과하게 매기면서 일본 경제에까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오히려 좀 빠지고 있습니다. 골드 한번 넘어가서 골드 결국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결국은 어제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미국 달러 보면 달러 인덱스가 아주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서서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개표로 인해가지고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드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급락했고 실버도 급락했고 백금, 팔라디움 다 떨어졌습니다. 구리도 폭락했어요. 구리는 당연히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빠졌고 오일은 미국의 재고가 어제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장 개장한 이후에 오히려 급등했어요.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개표 상황에 따라 아주 쭉 빠졌던 이유는 역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오일 소요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데 원유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전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멕시코만 쪽에 소유 생산업체들이 폭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약간 생산을 조금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고 생산 쪽에 미국 근처에 있는 원유 생산업체 생산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로 인해가지고 수요가 오히려 좀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로 이제 완전히 폭락했어요. 유럽도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유럽 경제의 트럼프 정책이 굉장히 크게 리스크를 안겨준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니까 유로화가 아주 폭락을 하고 달러는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다른 통화들보다도 더 심하게 빠졌어요. 어제 유로화가 빠진 게 1.8% 빠졌는데 이 통화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1% 이내에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는 아주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파운드도 어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호주도 역시 하락했다가 반등했는데 1.8%까지 빠졌다가 0.8% 하락으로 마감했고 뉴질랜드 마찬가지 하락했고 캐나다. 캐나다도 0.6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조금 낙폭이 좀 작죠. 엔화도 급락했죠. 엔화가 이렇게 급락했으니까 니케이가 어제는 올랐었는데 오늘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니케이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스위스 프랑도 급락했고 채권도 넘어가가지고 채권 역시도 트럼프의 경제정책 자체가 채권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채권 물량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죠. 그래서 30년물부터 크게 빠졌고 10년물, 5년물, 2년물 전부 다 빠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때문에 미국 달러는 초강세로 갔고 금리 전망은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관세를 60%까지 매긴다 그랬어요. 중국에 대해서만 보편적인 관세는 10%나 20% 정도 이 정도 물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입장을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를 지지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트럼프가 돼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일단 관세를 10%나 20%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까지 관세 폭탄을 때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는 수입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싼 물건을 대체할 만한 상품을 미국 국내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될까? 일단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 정신은 어제 급등에 따른 조종 양상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틀 연속 연이어서 급등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오늘은 조종 양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이탕 하시고 시향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